안녕하세요. 서울예술대학교 지원자 여러분.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홍보대사 예화의 김소라입니다. 반가워요. 지금부터 2024학년도 수시 한국음악 모집요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수시에서 한국음악 전공은 연주, 노래, 작곡 이렇게 3개의 세부선택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요. 노래 세부선택에는 성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악과 크로스오버가 가능한 보컬인데도 선발하니 참고해주세요. 한국음악 전공은 정원 내 입학 전원 26명 중에 이번 수시에서 연주 18명, 노래 5명, 작곡 1명 등 총 24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 특별 전용으로는 전문대졸 이상 6명을 모집합니다. 또한 한국음악 전공의 성적 반영 비율은 학생부 20%, 실기 80%인데 학생부 교과는 국어와 영어 교과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한국음악 전공의 실기 전용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연주부터 알려드리면 4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악기 연주로서 가야금, 검은고, 해금, 대금, 소금, 단소, 피리, 생황, 아쟁, 비파, 앙금 중 한 개의 악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악, 산조, 창작곡 중 두 곡을 선택하여 각각 3분 이내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르는 반드시 다르게 선택해야 하며, 비파는 중국 곡도 연주가 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국악기 이외에 국악기와 크로스오버가 가능한 모든 어쿠스틱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세계 각국의 민속악기와 서양 클래식 악기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총 두 곡을 연주해야 하는데, 한 곡은 국악과 관련된 산조, 정악, 국악가요, 판소리, 오음음계 위주의 창작곡 등 한 곡과 자유곡 한 곡을 각각 3분 이내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악 연희인데, 타악과 연희 종목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각각 3분 이내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타악은 장구, 꽹가리, 북, 소고, 징 등에서, 연희는 살판, 번화, 재담, 탈놀이 등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앉은 반 중 두 악기를 해도 가능하며, 타악 중 두 종목, 연희 중 두 종목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선반의 경우에는 덩덕궁이 허튼상, 양상, 연풍대, 자반 뒤집기가 반드시 연주 시작 후 2분 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장단 고법을 3분 이내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장구, 장단의 초견은 실기전형 당일에 제시가 되며, 고법은 모듬가락 작품 한 곡을 자작으로 연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래는 정가, 판소리, 가야금 명창, 경서도 소리, 그리고 국악과 크로스오버가 가능한 보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어 각 3분 내외로 불러야 합니다. 정가는 가곡, 가사, 시조 중 두 곡을 선택해야 하며, 판소리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한 대목, 단가, 남도민요 중 두 곡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참, 이 중에서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한 대목은 필수로 부르셔야 해요.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 한 곡과 자유곡 한 곡을 각각 3분 이내에 불러야 하며, 경서도 소리는 경서도 잡가, 시창, 송서, 민요 중에 두 곡을 선택해서 가창해야 합니다. 또한 국악과 크로스오버가 가능한 노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유곡 한 곡과 함께 판소리, 정가, 민요 등 오음음계로 이루어진 창작곡 등의 국악과 관련된 음악 한 곡을 선택하여 각각 3분 이내에 부르면 됩니다. 한국음악 전공의 모든 시험곡은 외워서 무반주로 진행해야 하며, 피아노를 제외한 모든 악기는 지원자분들 스스로가 직접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국음악 전공의 전년도 경쟁률을 알아볼까요? 전년도 한국음악 전공 경쟁률은 2.2대 1이었으며, 합격자 학생부 평균 등급은 6.1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설명이 한국음악 전공의 모집 요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한국음악은 물론 최근 떠오르고 있는 크로스오버 뮤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지금까지 예화 김소라였습니다. 안녕! 한국음악 전공의